그리고 스탭분들이랑 다같이 엿돔 먹고 그러고 왔어요? 네, 왔어요. 매니저님. 네. 이 촬영에 함께 하시고 싶었던 이유와 네.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소견 한마디.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? 응. 일단은. 현실적이게. 현실적이게. 사실대로. 제가 이 촬영을 정리하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자세하게 정리하는 게 어떤 게 있었죠? 일단은. 떨려요 지금? 네. 못하겠습니다. 할 수 있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맞아? 어 맞아.